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차원 브래바레티스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강의 자료를 만들게 된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교과서를 챈민우 교수님의 교과서를 살펴보니까 거기에 실리콘의 격자 구조 원자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코스를 시작을 할 때 실리콘 결정은 다이아몬드 스트럭처를 가진다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그 전 과목들에서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우리는 이번 과목에서는 조금 더 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 강의 자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차원 브래바레티스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료에서는 현재 우리가 크리스탈 스트럭처에 대해서 다루는 거거든요. 결국은 실리콘이 다이아몬드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것인데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3차원은 어려우니까 먼저 2차원부터 다루도록 하고요. 그래서 2차원에서 브래바레티스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작과를 나왔기 때문에 사실 결정학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책들을 좀 참고해 가면서 만든 자료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격자점, 레티스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3차원에서 우리가 세 가지 벡터인 ABC, 서로 이렇게 하나의 평면 안에 있지는 않겠죠. 이 ABC라는 벡터들을 고려를 하게 되겠고요. 이 벡터들에 대해서 정수인 U, B, W 같은 것들을 곱해서 얻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C의 정수배들의 선형결합으로 나타내어지는 모든 점들을 다 우리가 레티스 포인트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티스 포인트를 알게 되면 레티스에 대해서, 격자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격자점에 대한 설명이 다고요. 그런데 이 격자가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대칭 조작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대칭 조작 중에서 대표적인 게 회전하고 뒤에 배우게 될 리플렉션이 있게 될 텐데요. 그런데 이 로테이션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크리스탈로그래픽 리스트릭션이라는 게 있어서 이거를 레티스에 대해서 허용될 수 있는 이 로테이션이 모든 로테이션들이 다 허용이 되지는 않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360도 회전시키는 건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니까 언제나 허용이 되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두 번에 걸쳐서 가게 되는 투폴드, 이건 그러니까 180도씩 돌리는 거죠. 3폴드, 이건 120도씩, 4폴드는 90도씩, 6폴드는 60도씩 이렇게 되는 것들만 허용이 되더라. 레티스가 가질 수 있는 로테이션은 이런 것들만 가능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원래 이렇게 저는 화살표가 있고요. 저 화살표가 이렇게 쭉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할 때 이 녀석에 대해서 저 점을 기준으로 해서 로테이션을 시키게 되면요. 만약에 우리가 투폴드 로테이션을 시키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이동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쓰리폴드는 이와 같이, 그 다음에 포폴드는 이와 같이, 식스폴드는 이와 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리플렉션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어떤 미러 플레인이 있어서 이 거울면에 대해 가지고 거울상을 구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구해져 있는 것이고 이 선으로 나타나는, 두툼한 선으로 나타나는 것이 미러 플레인을 나타내고 있다면 이것에 의한 리플렉션 후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되게 될 것이라는 걸 손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제가 그렸었던 간단한 격자, 이미의 격자, 특별한 격자는 아니고요. 아무거나 그냥 특별하지 않은 격자를 하나 잡아온 것인데요. 이것이 투폴드 액시스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투폴드 로테이션을 시켰을 때 그것에 대해 가지고 회전을 시키기 전과 회전을 시킨 후가 일치하는지 안 일치하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의 레티스 포인트들을 까만색 점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난 녀석을 붉은색 속이 빈 원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요. 이것을 180도를 돌리고 나면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됩니다. 한 점을 기준점으로 잡아가지고 거기에 수직한 회전축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딱 겹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군요. 그래서 이 이미의 격자는 투폴드 액시스를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포폴드 액시스를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점을 하나를 잡고요. 거기를 주변으로 해서 90도만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리지널한 것과 검은색과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붉은색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아 이 경우에는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원래 격자와 그 다음에 로테이션이 된 격자가 일치하지 않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이런 포폴드 액시스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미러 플레인에 대한 것이었으니까요. 이거 리플렉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리플렉션을 여기지에 지나가는 어떤 하나의 선을 그어가지고 점을 하나를, 렛티스 포인트를 지나가는 하나의 선을 그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리플렉션을 해주면요. 아 그러면 이와 같이 약간 어긋나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미러 플레인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의 격자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테스트해 본 건 아니죠. 우리가 투폴드 로테이션이 가능한지 그리고 포폴드 로테이션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봤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들도 테스트를 해보면 보통의 격자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로지 180도 회전에 대해서만 우리가 180도 회전에 대해서만 로테이션 액시스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처럼 이렇게 다른 특별한 대칭 조작이 가능하지 않고 투폴드 액시스만 가능한 이런 녀석들을 우리가 일반적인 렛티스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A하고 B 혹은 2차원이니까 A하고 B 벡터의 상대적인 크기나 각도가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그전에는 만족을 하지 못했었던 로테이션이라든지 혹은 리플렉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메트리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 경우가 이제 특별한 렛티스들이 될 텐데요. 이것은 일반적인 아무 렛티스나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네 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리스트 같은 것들은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왜 걔네들이 그전과 다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렛탱귤라한 렛티스입니다. 이건 투폴드 액시스는 언제나 가질 수 있는 것이니까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것 말고 뭘 가지고 있냐면 미러 플레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들이 쭉쭉 직각으로 직사각형 형태로 배열이 되어 있으니까요. 렛티스 포인트들이. 그 렛티스 포인트들을 지나고 있는 수직한 선을 하나를 수직한 플레인을 하나를 생각을 해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미러 리플렉션을 하게 되면 시메트리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수직한 선이 수직한 면이 아니라 수평한 면을 생각을 하셔도 또 똑같은 그런 시메트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일반적인 렛티스에서는 가지지 못했던 미러 플레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그 전 것과 다르게 더 시메트리가 높은 녀석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녀석을 따로 렉탱귤러 렛티스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또 다른 걸로는 이 렉탱귤러 렛티스인데 이 렉탱귤러 렛티스는 전에 이제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직사각형 안에다 그 직사각형의 그 가운데에 대각선과 대각선이 만나는 그 바디센터에 하나의 렛티스 포인트를 더 찍어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실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시메트리는 다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더 들어가게 되냐면 투폴드 액시스가 여러 곳에 생기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바디센터 포인트에 대해서도 투폴드 시메트리가 성립을 하겠지만 이 바디센터 포인트와 그 다음에 꼭지점들 사이에 있는 하나의 점들 이런 바디센터 포인트를 두르고 있는 네 개의 추가적인 점들에 대해서도 역시 투폴드 액시스를 찾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그 전 것이 둘 다 렉탱귤러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격자점이 바디센터에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더 많은 투폴드 액시스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 큰 시메트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별도의 렛티스라고 말한다고 하네요. 또 다른 것은 스퀘어가 있겠습니다. 이제 직사각형이었던 것을 좀 더 변형을 시켜가지고 이번에는 각도만 90도가 아니라 길이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게 되면 정사각형이 되게 될 텐데요. 이 정사각형에 대해서는 또 투폴드 액시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폴드 액시스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건 90도만 회전을 시킨다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어디서에 포폴드 액시스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격자점을 수직으로 뚫고 올라가는 그런 액시스를 하나 찾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90도만큼 회전을 시키게 되면 물론 이 녀석이 이렇게 잘 이동할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바디 센터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에 투폴드 액시스를 잡는 포폴드 액시스를 잡는다고 해도 90도를 회전을 시키면 그쪽으로 잘 이동할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미러 플레인의 숫자도 늘어나게 됩니다. 미러 플레인이 옛날에는 어떻게 됐었냐면 이제 이쪽에서 대각수평, 그 다음에 수직 이런 방향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대각선 방향에 대해서도 미러 리플렉션에 대해서 시메트리를 가지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더 많은 시메트리를 가지고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을 해본 것들은 이제 스퀘어까지 오게 되면 원래는 투폴드 액시스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포폴드 액시스를 가지게 됐잖아요. 그런데 크리스탈로 그래픽 리스트릭션에 의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투하고 포가 있었고 그거 말고 쓰리하고 식스폴드 액시스도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걸 그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시메트릭한 녀석이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헥사고나를 얻게 되고요. 이 헥사고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물론 투폴드 액시스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거 말고도 쓰리폴드, 식스폴드 액시스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러 플레인들은 여기 다 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정말 많은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 일반적인 레티스가 아닌 특수한 조건에서 가지게 되는 네 가지 추가적인 특별한 레티스들을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그래서 레티스의 종류는 2차원에서 5개의 종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을 했기에 저도 이걸 공부를 하면서 어떤 궁금함이 들었냐면 도대체 이들을 나누는 근거가 무엇인가 어떤 것들하고 어떤 것들을 이 레티스와 저 레티스는 다르다고 말하느냐 라는 것이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바로 대칭 조작이 어떤 대칭 조작들이 가능한지 이에 대한 종류가 결국 이것과 다른 레티스와 또 다른 레티스를 서로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첫 강의라서 제가 간단한 보통의 인트덕토리한 코스처럼 진행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2차원 브레바레티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것을 3차원으로 확장을 시켜서 3차원에서는 14개의 서로 다른 브레바레티스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그 14개의 서로 다른 브레바레티스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동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